지난 12일 입대한 방탄소년단 지민이 오늘 팬들을 위한 선물을 깜짝 공개합니다.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지민의 입대 전 녹음한 솔로 디지털 싱글 클로저댄 디스를 오늘 2시에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. 팬덤 아미에 대한 지민의 마음을 담은 팬송으로 팬에 대한 사랑과 약속을 가사로 표현한 곡이라고요. 선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. 방탄소년단 공식 SNS에는 지민이 군 입대 전 촬영한 신곡 안무 연습 영상과 비와 함께 팬들에게 인사하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. 멤버들은 입대에 앞서 군 공백기를 위해 미리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. 방탄소년단을 기다리는 팬들에게 이 소식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. 방탄소년단을 기다리는 팬들에게 이 소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.